웨이브 조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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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게 자 자 자 자 자 웨이브 어? 근데 참몽새를 보니까 있지? 응 검정색이 조그만 떠오른데? 응 그리 왜 그렇게 더 밑에 어두운 데서 하고 있어? 몰라 응 잘 자고 어두운 데서 숨을 쉬거든 밝은 곳에서 숨을 쉬면은 죽어. 구슬이? 응. 내가 이걸 색칠하는데 내가 이거 칠하는 사람이라 하자. 너무 거기서 있으면 쏟을 것 같은데 아빠 생각에는 건드리면 쏟아져. 새랑아 비켜 녹음이 너무 위험하다. 싸인펜은 다 치워라 얘들아. 랑아. 이건 빨리 치워. 새랑아. 새인펜 안 할꺼면 새인펜 안 해가 못다. 새랑아 나 좋은 시간을 해볼게. 아주 좋은 시간을 해볼게. 이렇게 넣고. 눈감이 새인펜보다 더 데미지가 높아. 나 데미지가 안. 찌릿찌릿. 봐봐 여기 선져있어. 찌취. 거기서 사왕아. 아빠 생각에는 분명히 쏟을 것이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엄마한테? 왜 엄마한테 그렇다고 생각해? 아빠한테는? 너무너무 불안하게 노네. 새랑아. 그 밑에서 놓고. 새랑아 알겠다. 이걸 여기 밑에다 두면 덜 흘리잖아. 그렇게 흘리는건 괜찮아. 근데 쏟아버리는게 문제야. 그걸 쏟을까봐 아빠가 걱정인거야. 아니 괜찮아. 의미없다. 그리고 이걸 사용할 때 꺼내도 되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그거 치워 그냥. 아예 없어. 치워. 저기 갖다 갖다 거리기 힘들단 말이야. 그거 건드리는 순간 그냥 다 쏟아져. 뚜껑이 있는거 없는거 상관없어. 조심할 수 있어. 조심할 수 있어. 이걸 쏟는 순간 모든것은 정리하고 치우고. 자는거야 알았지? 쏟는 순간 이건 이 놀이는 멈추는 거야? 응. 20초로 샤려 너가 세라 하나 둘 셋 넷 이건 열 둘 열 셋 열 하나 일 둘 열 셋 열다섯 열일섯 열ogene 열일골 열일섯 스물다 daughter 있지 팔察асть을 뭐해 나 그렇지 진한 파랑색을 넣어 양색이야 야 야야야 내가 지금 이거 물에 넣어야, 그냥 물에 넣어놔요. 물에 넣고, 대단히 줘봐라. 그거 아닌데? 그거 파란색이야? 파란색을 많이 넣어놔는데? 어, 그래? 어, 조금만 넣어놔. 아니, 반만 넣어놔. 쭉쭉은 6번을 하래? 아니야, 반만 하래. 아니, 5번을 하래. 이거 섞을게, 내가. 어, 조금만 넣어놔. 어, 아빠가 개인의 상을 찍고 있어. 그만! 자, 이제 하얀색을 넣어놔. 하얀색? 그걸 하얀색에 넣는 순간, 하얀색은 하얀색이 아닌게 돼. 아니야. 깨끗하게 씻어야지. 내가 봤는데, 섞으면 안 된대. 오, 벗겼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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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라. 그게 하얀색이야? 이제 하얀색이 아니지? 어. 하늘색이 돼버렸네. 우와, 안 돼. 아! 알겠다. 하얀색. 좀만 줘봐. 뭐야? 이게 치는데 닦으면 돼.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또 하얀색이 될 수가 없어. 거기다 그거 넣어도 하얀색 안 돼. 뭐지? 색이 왜 이러지? 똑같아져. 아빠 말 들어봐. 봐봐. 아니야. 이미 그게 다른 색이 섞여 버리면 안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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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